하우스 오브 레전드 전설이 시작되는 LCK 우리은행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대망의 그랜드 파이널에 오른 영광의 두 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LCK 유일한 전설 우승이었던 22 스프링과 함께 6연속 결승 진출 그런데 그중 5번을 연속으로 붙게 되는 상대는 이미 3핏 팬들의 속도 쓰리입니다 하지만 월드 네번째 우승에서 징동의 골든 로드를 막은 것처럼 오늘도 상대의 포핏을 막고 무려 2년이나 기다려주신 팬들의 영원 V11 드디어 간다 기왕 드디어 간다 기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번엔 황금 말깨를 일으키며 N.C.K를 노동시게 만든 이황 디펜딩 챔피언에 소개합니다 더 큰 빛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이들의 발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라인업을 자랑하며 수많은 상대를 이겨봤고 늘 높은 곳에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엔 더 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압도적인 일황의 존재감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스트릿빛을 넘어 사상첩 포핏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이 무대에 뒀습니다 대상의 포핏이라니 디펜딩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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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leaked HUSE OF LEGEND HUSE OF LEGEND LCK K 이 역사의 단물 오랜 기간 황금길을 이끌어온 두 명과의 이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암숙 관계가 과연 오늘 정산될 수 있을 것인지 이 화려한 결승무대 위에서 어느 팀이 승리를 하든 엄청난 대기록이 쓰여지게 됩니다 과연 젠지가 LCK 첫 포핏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T1이 역시 LCK 첫 열한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Let the finals begin 우리은행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대망의 그랜드 파이널 젠지와 T1, T1과 젠지의 대결을 이곳 케이스버담을 가득 메운 팬 여러분의 뜨거운 파도 함성과 함께 시작 대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